오늘이 지금 3일차 입니다. 말벌드랩 설치해 놓은지 3일차 인데 어 잡히는 숫자가 그렇게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않네요 지금 현재 한 30여 마리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첫날 잡은 것은 일부 죽기도 했고 어 그렇습니다 30마리 정도 화면을 조금 더 켜 볼까요 예 지금도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잘 들어갑니다 봐보세요 사양은 아직 많이 있고 30마리 있습니다. 죽은 것 까지 포함해서 계속 날아가고 있어요 계속 날아가고 있고 네 계속 날아옵니다 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은 이제 죽는거죠 어 중간에 pt병을 넣어준 이유가요 구멍이 약간 크니까 크니까 올라오는 구멍이 크니까 탈출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 pt병이 크니까 탈출을 못합니다 어 현재는 30여 마리 이 됐습니다 오늘 잠자리 채로 한 30에서 50마리 정도 잡았어요 어 그러니까 말벌이 많이 없으니까 많이 이 안 들어가는 거죠 말벌이 점점 많아지면은 하루에 막 100여마리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